Q. 나만의 필터 만들기 전수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죠? 저는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해볼 건 나만의 필터 만들기인데요. 혹시 자주 사용하시는 필터가 있으신가요? 저는 기본 카메라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갈 거예요. 주로 쓰는 액이 있나요? 티노 하나밖에 안 써요. 아무것도 안 써요. 핸드폰 용량이 달려가지고 옛날 핸드폰을 써가지고 다른 걸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림은 좀 잘 그리시는 편인가요? 전공의 유술이에요. 몰랐나? 전공의 유술입니다. 시작! 왜? 일단 내가 만드는 거니까 내 컴퓨터를 보완할 수 있는 일단 내가 저거야 눈썹이 진하질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릴 때 되게 좋아했던 만화 중에 드래곤볼이라는 거예요. 드래곤볼이라는 거예요. 나 제일 좋아졌어. 드래곤볼은 눈썹이 다 진해. 드래곤볼 눈썹. 드래곤볼 눈썹. 되게 어렵다. 다 진해. 이게 포인트예요. 드래곤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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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눈이 살짝 모여있는 느낌이 있다고 해서 살짝 떨어트리기 위해서 눈꼬리도 쳤고 눈이 안 돼. 내 께짓 짙다. 그리고 납부에 정했잖아. 드래곤볼은 중국에 찍어버렸어. 어? 여기 취소는 안 돼. 언두. 유하영 작가님이 뭔가 알아보고 훔칠 때는 압박에 박으라고 그랬어 그럼 샤인이나 이거... 일코 해제용이다 진짜요? 일코 해제용? 일반인 코스프레 해제용 오 많았네 이거... 피나트인데요 낙인을 제대로 찍으셨나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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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네 예뻐요 샤인 우와 예쁘다 이제 또 뭐가 있을까? 재밌는 거 하고 싶은데? 죄송해 안 돼 안 돼 안 돼 팬분들이... 그거는... 내가 86년생이잖아 내가 어렸을 때는 갈색이 유행이었어 이승현 선배님이랑 김혜우 선배님 나의 어릴 때의 아이덴티티로 바꿔서 어우... 멋있어 어우 예쁘겠어 90년대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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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유행했던 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대였어 90년대 어떤 컨셉이예요? 아... 이게 최대한 나의 아이덴티티를 한 번 넣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어릴 때 좋아했던 드래곤돌의 눈썹 내 코에 점 그 90년대에 유행했던 입술 색깔 90년대에 유행했던 쉐도우 색깔 그리고 우리 차인들 각인 제목을 지어준다 음... 아까 뭐라고 했지? 그...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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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코 해제 일코 해제 차인들 일코 해제하라 너 오늘 하나 배워가네 일코 해제 드래곤불 눈썹 드래곤불 눈썹 드래곤불 눈썹 드래곤불 눈썹 나쁘진 않은데 입술 색깔도 뭐 팥죽 이건 쉐딩인데 구레나루처럼 돼가지고 90년대에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넣어보려고 했으니까 많이 써주세요 보랫달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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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스토리제이 그래서 근무하고 있는 대구 배유라입니다 오늘 해볼 건 나만의 필터 만들기인데요 혹시 자주 사용하시는 필터가 있으신가요? 필터요? 뭐... 저는 그냥 사진 같은 거는 그냥 찍는 편이라서 필터를 자주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될지 참... 궁금하네요 어떻게 해야되는 건지 평소에 그림은 그림 잘 그리시면 편하신가요? 그림이요 정말 못 그립니다 정말 못 그리고 어떻게... 그림 잘 그리시면 항상 존경합니다 저 때문에 다 조용한 거 맞으세요? 자연스럽게 좀 떠들면서 원래 이런 거 아니야? 떠들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리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정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고 싶으면 하고 왕호에 너도 뭐 하던 거 해 아 예 나도 하던 거 하겠어 거는 넌 또 왜 왔어? 한 번 그려보세요 난감하네요 이제 뭘로 해야 되지? 저도요 그래도 우리가 사랑을 담아서 재밌게 해도 돼요? 응 내 얼굴에다가 쓰는 거 아닌 필터를 어디다 쓰시고 내 얼굴에 쓰는 거죠? 그렇죠 팬들도 같이 공유하는 거죠 필터를 어떤 스타일로 고르실 거예요? 저요? 재밌게 이번에 모범패스 끝났는데 예 어떠세요? 기분이요? 시원섭섭하면서 좀 아쉬움도 있고 뭐 항상 그렇잖아요 작품이라는 게 그래도 코로나 시기에 별 탈 없이 드라마가 끝난 게 정말 다행인 거 같아요 이마주름은 가로잡는 한 번, 한 번, 한 번, 세로로 이마주름을 세로로 구독자 같은 거 네? 구독자? 무슨 소리세요? 사람들이 필터를 쓰는 이유가 이제 살이 찌신 분들은 필터를 깎고 이러니까 저도 깎아주겠습니다 쉐딩을? 쉐딩을 쉐딩은 좀 회색이죠? 원래 쉐딩이 쉐딩은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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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게 오케이 오케이 쉐딩을 넣어야 되니까 펜을 약간 스읍 응 오케이 빨라 보이죠? 홀쭉해 보이죠? 홀쭉해 보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필터를 또 쓰는 이유가 코가 낮.. 낮으신 분들이 코가 낮으신 분들이 밝은 쉐이 이렇게 코를 세우잖아요 저는 연두색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뭐든 나오겠죠? 그래서 오빠가 한 번 하셔야 한다는 거 이게 진짜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란 거예요 저도 이렇게 넣어주면 예쁘겠죠? 루즈도 루즈도 다 안 바르더라고 사랑해요 맞죠? 입술 작아보이게 좋겠네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것도 눈에 아이크림을 좀 바를게요 아이크림을 애교살을 넣을까? 응 애교살을 넣는 것도 애교살은 살색에 갈까? 아니 다 주황나요 된 거 같아요 된 거 같아요 완성되셨나요? 화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비춰주셔서 설명 이 필터가 된다고요? 이 필터에 이름을 붙인다면? 이 필터에 이름? 예뻐지고 싶어요 네 완성됐습니다 제 필터 많이 써주시고요 코가 높아 보이죠? 볼도 헬쑥해 보이고 지금 보니까 입술이 제일 매력적이네요 많이 써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포토리즈의 컴퍼니 여우광재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에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자주 쓰시는 필터가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진짜 사진 못 찍는 거 저는 이거거든요 왜 이상하시면 웃고 있는데 두 명 투샷으로 얼굴 밖으로 필터나 아니면 입이 커진다거나 이런 오켓 필터를 찍어봤는데 너무 예쁘게 나온 필터는 제가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죄책감을 안 가지시기 위해서 원하는 필터를 만들어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페이버로 같이 이래도 되는 건가? 스토리즈의 배우분들은 여자분들이 코믹으로 가시고 남자분들은 얼굴에 쉐딩을 넣어주세요 화장을 해주세요 아 진짜요? 평소에 못 하시니까 그렇게 막 해보시는 거 아 아 틀렸어 올리시는 강아지 영상이랑 사진 보면 셀링했거든요 아 진짜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6개월 전에 입양하는 게 그 전 주인한테 파약 당해가지고 뭐 어디 맡겨줬는데 저 영양 철저였어요 그래서 엄청 매기고 지금 정상 체중으로 하고 처음에 무더워서 산책도 못했는데 이제 산책도 안 가면 막 본체를 좀 누르고 있어서 지금 몸 앞까지 쫓아나가고 잠시만 촬영할게요 저희 진짜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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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모든 코믹으로 돌아가셨는데 네 안 될 거 같아요 왜? 눈물샷 저의 이제 마지막 종량을 앞둔 마음을 표현하는 이번 본명방 어떠셨어요? 아 다시는 노랜하지 않는걸로 사실 어제 못 깜짝 놀랐어요 김지영이 제가 너무 룰라 좋아했었는데 나오셔가지고 그걸 몰랐다 진짜 자신이 너무 막 심하고 아 그 마음으로 말랐어요 네 내가 어떻게 몰랐지? 너무 그걸 들으면서 자랑했었는데 근데 그래도 너무 영광이었어요 진짜 너무 영광이여가지고 저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치? 아 아 좀 동명강 팀들께서 정말 리허설부터 진행하시는 것까지 엄청 철통 보안이시고 그러셔가지고 저 진짜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전혀 모르겠어요 아예 몰랐어요 진짜 철통 보안에 엄청났어요 그래서 저는 떨어지고 갈 때도 그리고 그거 사고 갔어요 아니 그거 쓰고 갔어요 탈락해서 비참한데 너무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너무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아 진짜? 그리고 어이가 없는데 일단 제가 여기 용인과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점을 찍었고요 네 제가 이제 6개월 넘게 3월부터 방송했던 드라마 이제 곧 박찬인데요 네 그래서 눈물은 슬픔 표현을 보았답니다 그리고 속은 숱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진하게 그려드렸어요 네 저의 그 종영이랑 좀 마음이 담긴 필터입니다 사랑해주세요 필터의 이름을 정해진다면? 어 우픈 우픈? 네 우프표정 안녕하세요 그릴 때까지 이럴지 몰랐는데 제가 만든 필터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원석입니다 오늘 해볼 건 나만의 필터 만들기예요 네 혹시 자주 사용하시는 필터가 있으시다면? 한번 써보죠 일반 카메라 쓰시나요? 네 홍보팀에 네 인생 사진을 남겨주시기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럼 사진 잘 찍는 팁이 있다면? 아 사진은 이제 비율이 중요해요 또 어떻게 찍느냐가 중요한데 찍히는 사람은 좀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갖고 찍어주는 사람은 이게 전사각형 기준으로 머리를 가운데 두고 딱 찍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 그림은 좀 잘 그리시나요? 그림은 제가 어릴 때 어릴 때 좀 그렸어요 카피를 좀 잘 해가지고 드래곤볼? 드래곤볼을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군요 확실히 남자들은 드래곤볼 그러면은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그려볼까요? 제가 원숭이를 좋아해요 닮아서 좋아하는지 이름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원숭이는 너무 귀엽게 그렸어요 좋습니다 그럼 원숭이를 왜 좋아하시나요? 귀엽지 않나요? 원숭이는 뭔가? 고릴라랑? 귀엽지 않나요? 나만 느끼는구나 전 되게 귀엽다고 생각해가지고 시지푸스 끝나고 어떻게 지내셨나요? 시지푸스 끝나고 열심히 다운 작품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열심히 대본도 있고 다이어트는 안 하시는 걸로 다이어트는? 다이어트 하고 싶어요 너무 해보고 싶은데 다이어트 할 기회가 없네요 너무 해보고 싶은 다이어트 나날이 스토리제이 컴퍼니의 미모를 담당하고 계신다던데 제가요? 네 누가요? 누구 그래요? 그냥 저희 회사 피셜이에요 아 역시 저를 위해 주는 건 저희 회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팀밖에 없어요 팬카페는 자주 방문하시나요? 아 제가 요즘 방문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컴맹이기도 한데 제가 그 주소 같은 걸 적어놨다가 그 한 번 다 날아가면서 그때부터 되게 적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제가 못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봐야 되는데 우리 저를 위한 우리 팬분들 세공사죠? 그렇죠 세공사 귀여워 최근에 알았던 거나 이런 거 있으세요? 최근에 알았던 거? 최근에 알았던 거? 이거는 이걸 알고 있으면 인싸다 누가 알려준 거? 줄임말 줄임말 뭘 줄임말 무슨 줄 알아요? 무슨 줄 알아요? 하하하하 진짜로 나 최근에 알았는데 망관부 아세요? 망관부? 줄임말이요? 네 망관부 저희가 되게 많이 써요 인스타그램 만 관 부 만 후 만은 관심 부탁드려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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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잘하잖아 원숭이는 이마 쪽 이렇게 같은 거 아니에요? 맞다 뭐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그거구나 어? 뭔가 지금 좀 귀여워진 거 같아 원성? 아니 기다려주세요 뭐야 이상해요 귀를 그렸는데 귀를 없애야 될 거 같아 귀를 없애야 될 거 같아 왜? 아니 잘못된 거 아니 잘못됐어 아니 잘못됐어 다시 해야 돼 세공사빈도 이 필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쏙 안좋아 이거 아닐 거였다 하하하하 아니 아니 편문들이 쓰는데 그림을 내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괜찮은데 팀장님 근데 왜 요즘에 일주일에 하나씩 맞추고 나시는 거예요? 작고 작고 요즘에 해줘야 된다 근데 내가 설명 안 돼도 그때 보니까 잘하더라고 니꺼 맡기는 거지 네 오 잘 먹는 거 같아 진짜로 생각보다 먼저 하신 배우분들이 굉장히 만족하시더라고요 본인의 그림을 귀여운 거 같아 내가 봐도 다들 만족했다는 중간장감 볼래? 네 보여주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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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온 거 같은데 안돼 잘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진짜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눈썹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나 봐 눈썹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내 눈썹 위에 이렇게 눈썹이 생기겠지? 네 눈썹이 두 개가 되겠죠? 그만 안 되잖아 이렇게 오 이게 더 귀여워요 진짜? 네 어차피 눈썹이 더 올라가 이거 걱정할까? 네 짠 제목을 정해준다면? 태원성 하하하하 태원숭 하하하하 이 필터 이름은 태원숭 봉사로리터 그럼 한번 적용 한번 해볼까요? 네 짠 제가 만든 필터입니다 많이 써주세요 태원숭 필터 안녕하세요 유승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는데요 오랜만에 이사하고 이렇게 시켰고요 하하하하 장난이고 하하하하 네 저 요즘 촬영 때문에 정신이 없다가 이렇게 오늘 좀 하루 쉬는 날이 좀 생겨가지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뭔가 좀 재밌는 게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러 왔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어 어 뭐였더라? 필터 만들기 아 필터 어 필터를 만드는 건데 이미 저희 회사 다른 배우분들은 좀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어 좀 늦게나마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음 바로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네 혹시 자주 애용하시는 필터가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필터를 아예 안 쓰고 네 네 일단 최대한 좀 이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시작해주세요 네 네 컨셉이 있으시다면 컨셉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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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좋아하는 거 다 넣어보려고요 고양이 넣으실 거죠? 아니 이제는 이 회사가 무섭다 와 지금 동그라미 그러는데 어떻게 하러 알지? 여성분들이 많이 사랑하실 수도 있으니까 귀엽게 그려줘 흠 흠 뜨거워 이거 뭐하지? 촬영은 어떠세요? 저요? 아 너무 더워서 맞아 촬영이 좀 끝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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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아침저녁은 그래도 좀 시원해가지고 다행인데 그전에 진짜 너무 더워서 그냥 안 할려구요 세트가 높아서 강제로 운동하신다는 말이 있던데 세트가 높아서 강제로 운동하신다라는 말이 있던데 아니 세트가 자칭인데 무슨 엘리베이터도 없어 다녀온 스태프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늘 엄청 힘들어요 아 너무 천사운데 덴디룰가 어떤거지 이마에 크게 그런 눈으로 보실거에요? 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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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여기도 되는구나 덴디 멋있어서 입 가린거잖아 살짝 결과물이 무섭긴 하거든요 아까는 여성분들을 위한거라고 하던데 아 이게 여성분들을 위한거니까 입술을 좀 취해줄게요 끝!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걸 다 넣어봤어요 강화점은 제가 좋아하는 고양이 코를 넣구요 유승환을 보겠습니다 덴디를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하트 이쁜 하트를 넣어봤는데 조금 무서운거 같은데 아니다 무서워 보이시가요? 저걸로 슬프 한번 찍어서 조금 찍고 이거 어떻게 지금 보여줄 수 있어요? 할거에요 지금 제목을 지어주신다면? 덴디맨 덴디맨? 감아야 덴디가 되는데 아 눈 감고 해야되나? 털도 휘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휜거에요? 아 그래 이건 아닌거 같아요 네 여러분 영상이 끝난 줄 아셨죠? 하 이걸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좀 아닌거 같아서 다시 카메라를 폈습니다 네 한번 치우고 음 심플하게 음 근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참 아 끝! 깔끔하게 깔끔하게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더 이쁘지 않아요? 음 뭐지? 정말 깔끔해져서 이거 한번만 해주시면 안돼요? 이게 훨씬 이쁠거 같은데? 아까보다 아 근데 되게 이쁠거 같긴 해요 아까 그거는 좀 근데 너무 징그러웠어요 아 훨씬 낫다 아 훨씬 낫다 그죠? 귀여워 응 이름은 그대로에요? 네 덴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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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디맨을 버리시는거 그니까 덴디맨 아 속 시원해 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 덴디맨 어플이 다시 탄생했어요 훨씬 이쁘다 다들 인증샷 찍어서 한 번씩 올려주세요 안녕 안녕